패스 안쪽에서 잘 버텨내고 있죠. 어. 바로까지 마무리를 치웠네요. 하지만 샤일 더블킬을 달성하고 잡혔습니다. 스트레이크 선수를 살릴때까지 성공했구요. 소만을 잘 끌어주고 있는데요. 한 명 구상시켰구요. 엔컬레 마무리. 그대로 마무리를 짓습니다. 클라우드 나인 두 번째 라운드도 승리를 거둡니다. 시간도 그대로 줄어들고요.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. 클라우드 나인 완벽한 라운드 만들어내네요.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갔어야 했냐면 에이스와 카피탕이 함께 있었으면 안 됩니다. 하지만 스태틱을 잡아냈어요. C4 잘 넘어갔나요? 와 부산까지! 부산까지 시켰어요. 그냥 여기서 버티고만 있으면 되죠 어차피? 맞습니다. 들탄! 제대로 들어갔어요. 제대로 들어갔어요. 오우 잡아내는데 저거 화내요. 이거를 그대로 계속해 둡니다. 파르페 아 이거 갇혔어요. 아 이거는 위험해요. 너무 위험해요. 와우! 파르페 다주다. 계속해서 인원을 줄여보고 있습니다. 심포 전부 다 사용해줬고요. 벽차 막아있는 상태에서 파페 이렇게 계속 들려난다면 설치는 내주겠다는 거예요. 설치 한번! 오 이거 그냥 들어가나요? 오 근데 잡았어요. 이렇게 되면 설치는 일단 뒤에 스태틱 오고 있어요. 뒤에 스태틱 오고 있어요. 와우! 위험했어요. 스와빙백! 저거래서 착판 맞는다고 안 넘어지죠? 파르페까지 정하됐습니다. 와우! 좋아요! 빠르게 줄어들고요. 빱빱빱! 데카베이라! 아! 그대로 공격에 성공하는 클라우드9 메인 첫 번째 세트! 매치 포인트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. 카페에서 펼쳐지는 2세트 대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기다리나요? 오 이거! 아 이거! 마이스 라미도를 또 봐주고 있을 거고요. 그렇죠! 정키퍼! 파르페! 아 이거 생각보다 잘 풀어주고 있어요. 파페 인원 아직도 있고요. 아 근데 잡았어요! 아 이거 뭔가요! 아하! 이게 너무 아쉬워요! 이게 뭐야! 트리플킬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면서! 근데 여기까지 안 본다고? 하나 잡힌 거죠! 파르페! 샤니를! 이거 알고 있나요? 아! 비지컬로!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시간! 도바의 설치 작업! 조심히 들어갑니다! 와우! 파페! 디퓨저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. 아마 비지프리핑이 됐던 것 같고요! 와우! 파페! 에에에에에에에! 타이밍까지 완벽했습니다. 그만큼! Today! 오오! 세상에! 둘이 풀킬! 와! 아... 지금 이거 인풋 안쪽으로 떨어지는데? 본인이 열어놓고 안 보고 있는 건 아쉬워요! 샤니! 와! 아! 엘비 텔러도를 잡았어요! 기둥에 숨어있다는거 확인 안될나요? 기둥에 연막 설치해주고 아 연막 깔았습니다만 이제 확인이 안되고요 이걸도 맞추네요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예요 오 이거 지금 이쪽 견제하는 사람 없어요? 이거 잘하면? 가브큐 이거 잘하면? 가브큐, 가베이가 아닌데 가베이이라haltando 좋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그냥 견제용인가요? 올라가게 좀 해줘 하지만! 하지만! 위치가 노바 선수 근데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선택을 어디는 해야 되는데! 아니 제모도 없고 진리짓기발도 없는데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